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산만 드십니까? 홍산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산삼을 드십시오 마카산삼 인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종합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푸드 마카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해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33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엄마들이 지난해 kbs 보도에 항의하면서 여의도로 또 여의도에서 막힌 길 때문에 청와대로 청와대 앞 청원효자동 사무소 앞으로 몰려가서 농성을 할 때 곁에서 이들을 조용히 지켜준 정치인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세월호 가족 지킴으로 나선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청담동에 깃발 꽂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동경순사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모자 왜 쓰고 왔어요 눈이 났네 영국 신사에요 원래는 영국 신사라고요? 네 영국도 섬나라 동경도 섬나라 아니에요 그 둘이 서로 좋아해 그래? 영국도 그 운전이 왼쪽으로 가잖아요 일본도 왼쪽으로 가 네 후쿠시마 터진 다음에 일본 애들이 다 영국으로 갔어요 그 돈 없는 애들이 부산으로 왔고 아 그래요? 영국 신사는 팩트입니다 근데 영국 신사는 기럭지가 좀 길어야 되잖아요 네 동경 신사는 좀 짧아도 돼요? 애들이 보기엔 깁니다 제가 아 근데 웃는 것 같고 씹는 주옥 같은 인간들이 좀 있다며 장 기자의 웃는 것 때문에 웃지 말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크게 웃냐고 아 댓글 보지 말고 그러고 댓글 다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는 소통의 공간이 없어 근데 나 씹는다고 거기다 대고 씹어대는 인간들은 졸렬한 인간들이고 그분들이 그 댓글을 달 때까지는 알밥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 인정을 해 줘요 이제 당신들의 허접한 그 댓글도 우리와는 소통이다 대인의 풍모로 웃는 거 웃지 마라 그러면 직접 만나서 들어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냐 한 번 만났는데 백만 원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댓글 부정적으로 나는 사람들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쭉 보세요 그냥 원님 대 댓글도 다 하시잖아요 뭐요 나는 이제 까지 같이 해요 익명으로 익명으로 근데 익명을 한참 까다 보니까 아이피가 똑같아서 얼른 지웠어 시즌1 때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가지고 엄청 띄워주셔가지고요 그래요? 초반에 의원님 출연하셔서 바로 1위 했잖아요 요즘 잘 나가잖아요 팟짱 팟짱 잘 나가죠 지난주 저희가 시즌2 시작했는데요 출발 속도가 아주 좋아요 오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내일도 1등할 것 같은데요 한 명의 팟짱 오마일 백기자부터 낫다 한 명의 장윤선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광고는 안 들어오죠 근데 광고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광고 들어와요 여기 가격 까는 아니야 가격 까 여기 안 가 까지 마 탄산광고 들어왔어 그런 거 하세요 그리고 광고를 받을 때 잘 고민을 하셔야 돼 우리 광고를 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되는 광고가 있어요 우리 방송에 말고 그 사람한테 그걸 걸러줘야 돼 급한 마음에 물건 파는 사람도 다 여기 영세 상인들 아니에요 대충 그렇죠 급한 마음에 나름 어쨌든 100만 원대는 넘어가니까 그런데 내는데 이걸 그 사람들은 판단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광고하는 산삼 회사에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광고 효과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애청자들이 드실 수 있는 상품을 해야 되겠다 전국구는 농산물 많이 하잖아요 귤 뭐 이런 거 전국구는 귤은 대박났다면서요 공장을 창고를 하나 더 샀대요 진짜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옛날 같으면 내가 딱 실병을 까는데 다른 무슨 대안 언론 무슨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무슨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광고를 오래 냈는데 조금 효과를 봤대요 많이는 못 보고 그런데 우리 거 나가고 미디어 협동조합 한 개밖에 없지 않나 여러 개 있나 아니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 개 중에 하나에 놓은 거고 우리는 이제 메인이니까 이게 그런데 정말 잘 팔렸고 이걸 ppl을 해주면 잘 나간대요 그래서 산삼 그런데 산삼은 내가 보기엔 조금 그때 전화 통화할 때 내가 좀 우려스럽다는 게 우리 듣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 가격대가 세요 그게 홍삼도 조금 세요 여기서 판매가 되기에 그런데 귤은 시즌에 훅 한번 살 수 있거든 그렇죠 누구나 유기농귤 뭐 이런 거 그렇죠 김치 같은 것도 훅 한번 살 수 있고 그런데 산삼 뭐 이런 건 좀 비싸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겠다고 그래도 끊지 말고 계속 하세요 사장님 우리 이 무슨 눈에 좋다는 그 광고 하나 들어온 거는 그냥 그 100만 원대 어쨌든 훨씬 넘어가는 광고인데 적선하듯이 매달 보내 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서 터졌으니까 거기가 광고 효과를 봤다 아 봐서 그냥 적선하듯이 줘요 이달 또 하실 건가 이제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계속 갈 거니까 오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 들어오면 분석을 해줘야 돼 우리 청취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청취자들이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는 그 뭐 전국구 대리운전 네 그 아이씨 전국구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아니 아니 그 근데 세월호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대리운전은 잘 돼요 아니 근데 이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그 공동체 그렇죠 우리가 함께 달린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16446785 지금 당장 전화번호 바꿔놓으세요 16446785 선국구 대리운전 야 여기 와서도 광고해 아니 그런데 생활화돼 있어 그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후원을 해줘라 네 근데 cms만 원 하면은 사실 큰 돈 아닌데 그냥 좀 뭐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대리운전하거나 귤을 사 먹으면 사실 cms만 원 하는 것보다 대리운전 서너 번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아이씨 어차피 할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 없이 서로 도움이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광고 눕는 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잘 이렇게 평가를 우리 장윤선 기자가 해주시면 또 다른 기자들도 해주시면 그게 또 광고 없게 금방 소문이 나요 아유 팟짱은 이게 눈태니치는 방송이 아니구나 전국구만 훌륭한지 했더니 팟짱도 훌륭하구나 슬쩍 또 전국구에게 안 빼 아유 그냥 기묘해 경이롭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근황을 제가 들으니까 우차사 개그맨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뭐 술대소에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우차사가 우리 팟캐스트 팬들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개그맨들이? 개그맨들이 그럼요 개그나 모든 프로 개그를 자세히 보면 이 사회의 트렌드를 잘 쫓아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시사를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래야 웃음 코드를 맞추니까 딱 그러고 우차사고 개그맨들 봤더니 딱 절 만나더니 그 뭐죠? 그 뭐 TTL 뉴스인가? 뭐 1시간 빠른 뭐 있어요 네 LTE 뉴스 LTE 뉴스 아이씨 TTL은 세대 차이 나네 30년 전이네 LTE 뉴스 TTL은 저기 오마이뉴스 창가 때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임 누구죠? 임은경인가? 임은경 씨 누가 어떤 남자 연애라고 요즘 또 사귄다고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래요? 네 소주 한 잔 임창정하고 연예계까지 샅샅치부터 임창정은 천재예요 그래요? 당구도 500이 넘게 치고 당구 천재야? 아니 모든 게 연기 노래 이런 걸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하튼 참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다재다능한 정치인 촉수가 촉수가 한 몇십만 개 되는 것 같아 제가 별명이 촉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촉수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기자가 있어요 오마이TV의 박정호 기자인데요 뉴스짱으로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뉴스 브리핑하는데 오늘 정봉지 의원 얼마나 방송 잘하는지 보고 싶다고 견학 왔어요 견학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하고 친해요? 이재화 변호사하고? 안 친한데? 피부가 똑같이 몇 검에? 바로 나간다 아프리카 비주얼 제가 좀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재화 변호사님은 피부색도 그렇지만 외모가 이렇게 빼어나 얼굴이 좀 작고 그런 편인데 박정호 씨는 굉장히 미남형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오마이TV에서 자주 봤어요 굉장히 오마이TV 대표 기자예요 그리고 국회 세월호 가족들 있을 때 들어와 군홍성으로 올 때 그때 생중계하고 생중계하다가 여자 기자하고 서서 했는데 이게 TV인 아마추어들이니까 생중계하다가 어 저기 뭐지 가보자 아니 그럼 옆에 쿡 지르고 그냥 뛰는데 저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이제 가봐야겠 그 당장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어 저기 뭐지 뭐지 가보자 야 동네 꼬마 다 보여라 그게 이제 컨셉입니다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왜 요새 되세요? 고투게더 리포트 때문에 저기 무슨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야 저기 뭐야 아 큰일났다 얼른 가보자 딱 온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웃고 아니 근데 그때 막 그러고 표정은 자연스러운데 표정은 굳어있어 그냥 PD가 지시한 거야 딱 치워 아 요때 가보자 저기 뭐냐 아 그러니까요 자 의원님 벌써 세월호 330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전국구 하면서 그 팽목항에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때는 전국구의 그 고정 게스트였죠 패널이었죠 네 패널이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보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4월 16일 이제 곧 닥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그 그 이분들이 청와대 앞에 청원효자동 사무소 앞에 텐트 쳤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의원님이 그 텐트 사신 거라고 그거 뭐 다시 칠까 지금 생각 중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너무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엄마들을 곁에서 지키던데 제가 엄마들 만나면 의원님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무슨 아이돌 그룹 저기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봉주 오빠 봉주로 오빠 이렇게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들도 그래요 아빠들도 오빠 네 봉주로 오빠 가신다 봉주로 오빠 아니 엄마들은 그러는데 아빠들은 왜 그래 아니 그게 이제 공식 호칭이 됐으니까 오빠가 공식 호칭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청원인 효자동 때 아마 추석 전이었을 거예요 네 이제 첫날은 같이 가갖고 그때 이제 장 기자님도 같이 가셨지만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잃고 처절하게 싸우는데 이제 우리는 뭐 또 팟캐스트 방송에 방송 욕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성적으로 보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막 증오스럽고 미웠어요 그냥 이게 제 아이가 97년생에 그 아이들하고 똑같은 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반추해 보면 97년 IMF 왔을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IMF 오면서 그 IMF 직전으로 해서 그 안산으로 오신 분들도 꽤 돼요 그 전에 잘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돼갖고 그리고 IMF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 거의 뭐 증오에 가까운 이런 최악의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 아니에요 97년 그리고 그 17년 동안 이 아이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그 원만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늘 엄마 아빠한테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했던 애들이 옆에 있다가 느닷없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황을 자꾸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거기 있다 같이 없어졌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일이 없었으면 우리와 똑같이 그냥 뭐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엄마나 이번엔 그 남친이 생겼는데 내가 이번에 뭐 사탕 갖다 줬어 뭐 화이트데이 문 우리 여친이 내가 여친한테 뭐 해줄까 이러면서 막 엄마하고 짜증내고 일상으로 얘기하던 애가 무슨 영화처럼 그림자처럼 확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못 갔죠 못 가고 이제 그때 한여름인데 잠시 들락날락하고 그러다 이제 추석 전에 동영상으로 좀 엄마들 찍고 좀 내보내고 좀 알려야겠다라고 추석 때는 또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와서 찍는데 방송이 안 되죠 엄마들 울고 그때 뭐 호성이 엄마가 그 호성한 미안해 그 다음에 그 영석이 엄마가 그냥 지나가는 학생들만 봐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러던데 무슨 판단이 있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그러잖아 이게 무슨 종교의 무슨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지옥에 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길은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 지옥에 같이 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 올 때는 같이 우산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 있다라고 하는 시인들의 식구절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하고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80년 광주항쟁이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순간도 좀 이렇게 삐뚤어 나가고 싶을 때 정치를 하면서 좀 타협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광주항쟁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광주항쟁으로부터 이 사회인식에 눈을 뜨고 사회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0이 넘고 이제 내일 모레 맨날 최강욱 변호사가 이 아저씨 좀 있으면 환갑됩니다 그래 이제 장난치고 그러는데 인생이 이제 후반부에 간다 말이에요 아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후반부를 그 삶을 규정하는 것은 저들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세월호 네 세월호 가족이 그 순간에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그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감옥을 살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감옥 1년은 무척 소중한 기간이에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뭐 이게 성찰이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걸 안 해도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벽을 쳐다보면서 자기 삶을 온전히 생각하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내 삶을 되돌아본다는 게 무척 소중했던 시간인데 네 이분들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부처고 이분들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예수다 그냥 이들의 삶을 내가 온전히 갖고 가지 못하면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도 위선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위선이다 그런 생각이 불헌 듯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그냥 옆에 있는 게 그냥 막 왔고 제가 가면 대책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머니 다 합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모두가 떠난 그 마지막 그 나머지 한 자리에 모두가 떠난 그 마지막 마지막 한 자리를 저와 저를 지지하는 이 미건스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뭐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구라도 자꾸만 치면 진실된다고 그러면 거짓말도 계속하묵하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아주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척 하면서 외향을 자꾸만 그렇게 폼을 잡다 보면 정말 그 아주 그 진실한 척하고 쇼를 하고 집에 가서 아 그 재수없어 아 오늘 막 그냥 정치인으로서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폼 잡는다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몸에 배서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 그 자기 의식까지 규정을 하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바꾸다 보면 마음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나는 이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세월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봉주로 오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9박 20일 동안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해서 행진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함께 걸으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지금 같이 하는 유명인사들 누가 있냐 그랬더니 명진 스님 정봉주 의원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 밖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눈에 안 띈다 그러더라고요 문교인 신부님도 같이 계셨어요 문교인 신부님도 계시고 하여튼 구간구간별로 함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엄마들이 웃겼다면서요 걸을 때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아니 이제 이게 뭐 방송에서 못할 얘기는 아닌데 네 한 4일인가 5일 남겨놓고 진짜 막 칼바람 부를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눈보라 치면서 걷는 구간 그 다음 날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영하 13도더라고요 광주가 영하 13도면 광주에서 나주까지 걷는 코스인데 영하 13도는 광주에서 무척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광주 그 평이 아니에요 벌판 그 전날은 광주까지 들어올 때는 눈보라 막 쳤대요 근데 제일 추운 날이고 이제 그 다음 날 갔는데 그래 제가 갔을 때도 영하 13도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거든요 완전 무장을 하고 왔는데도 이게 막 그 몸속까지 떨려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하고 아버지 아빠들은 엄마 아빠들은 쭉 걸으면서 본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걸을 때는 머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그 아이들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 안 드세요 아빠 그럼 우리 애가 같이 걷는데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애하고 애 생각하면 그 애들 그 애들을 향한 글귀 써는 거 보면 친구들이 써는 거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울다가 또 걷다가 울다가 걷다가 그런데 이제 중간쯤에 휴게실에서 그 잠깐 쉬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그 원래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그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작구를 조금 있다가 올렸어요 작구를 애 바지 작구를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올린 건 아니고 금방 이제 화장실 갔다 오는데 거기서 싹 아이디어를 내서 엄마들 쭉 이랬는데 어우 진짜 추워요 동상 걸릴 뻔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춥죠 그래서 먼저 그 한 시간 전에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오고 모르고 작구를 내렸는데 동상 걸릴 뻔했네 거시기가 그랬더니 엄마들이 한참 눕고 있다가 왜냐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엄마들이 이제 나이들이 들고 그러니까 거시기로 동상 걸리면 좋을 텐데 장윤선의 팟짱 아이가 막 그렇게 사실 인간의 한계잖아요 19박 20일을 걷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엄마들이 정말 아이 때문에 엄마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기억이 나시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이런 상황인데 엄마들이 그래도 좀 걸을 수 있게 그런 동력을 원님께서 많이 만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덜 힘들게 도와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최근에 보면 지금 세월호 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인제 현장 탐사 갔다고 그리고 끝이에요 뭔가 좀 움직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울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윤이의 엄마 하고 은하 엄마 출연해서 전국구에 인터뷰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다윤이 엄마가 막 울면서 의원님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막 하는데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이 실종자 9명 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이런 상태거든요 의원님 좀 곁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조사특이 있고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들 이거는 선체인양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조사특이 좀 이따 말씀을 드려도 선체인양이 제가 늘 그 가족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선체인양이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진실규명이 될까 그러니까 형사법의 기본이 증거를 임명하지 않고 현장 보존 아니에요 그럼 증거를 찾는 게 기본이에요 도대체 이 사고는 왜 났으며 어디까지가 고의성이 있으며 어디까지가 사고로 끝난 건가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든가 라고 하는 선체를 인양하면 그 선체 안에 있는 아직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체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6.25 때 6.25 때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아직도 행방을 모르는 미군 시신을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우리 그때 참전했던 장병들의 행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너희가 무슨 군법 목걸이도 갖고 있는지 이걸 먼저 협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측 입장에서는 미군 장병들의 시신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북미 협상의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고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이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국민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가가 이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하나가 빠지면 그 사람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왜 국가에 세금을 내죠 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죠 사실은 어찌 보면 국가라고 하나 호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의 설아를 만들고 우리 국가를 함께 지켜야 할 존재의 이유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에다가 방점을 찍는 걸 우리가 독재라 그러잖아요 국가사회주의 무슨 국가주의 국가주의 체제 이거는 국가를 근거해서 국민을 탄압한 체제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철학이거든요 이게 이거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중학교 1, 2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국가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나윤이 엄마 은하 엄마가 국가의 존재인 거예요 여기 9명 남아있는 사람은 국가의 존재이고 국가가 있어야 할 이유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건데 이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박근혜 하나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이 국가의 운영 결정권을 위임을 했을 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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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명의 이 실종자들을 이 사람들은 실종 국민입니다 실종자가 아니에요 실종 대한민국 국민 이들을 찾을 때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아홉 명을 포기한 이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로 간다면 저는 그거 존중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국가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윤이 엄마가 우리 딸 꼭 찾으세요 그럴 때 제가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답을 한 거예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찾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못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실종자들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체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 아홉 명 실종된 아홉 명 중에 다윤이 그다음에 은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지 누가 압니까 맞습니다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됐을지 누가 압니까 유엔 사무총자가 됐을지 누가 압니까 남북을 통일시키는 대통령이 됐을지 누가 압니까 이들의 가치는 무궁무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진도 앞바다에 숨을 시킨 이 국가는 반드시 이들을 다 구해내야 되는 거죠 엄마들이 뼈조가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를 또 좀 만지고 싶다 아니 이런 요구가 어딨어요 실종자를 유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유일한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종자를 유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영원 내가 그랬어요 2월 14일날 팽목항 가서 마이크를 저는 가족 자격으로 올라갔고 정치인들 마이크 달라고 안 주니까 다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족 자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로는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실종자를 미싱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걸 유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oecd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영어권을 사용하는 나라 국민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정적 감정이입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중동가 제2의 이라크 제2의 중동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20년 뒤에 똑같은 사고가 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내일인가 하고 있을 대학생들 20년 뒤에 자식을 낳거든요 그들이 다시 또 똑같은 희생을 당하는 그 나라는 반복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끔찍한 거죠 통영 앞바다에서 그 해군 159기가 159명이 희생됐고 그 다음에 서해페리어로 또 희생됐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천안함으로 희생됐고 또 세월호 희생됐고 이게 50년 5년 10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했죠 네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이게 우리가 다 방조하면서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국가 내부에서는 이 나라 내부에서는 쥐새끼 같은 이 탐욕과 이 부정과 부패가 파고들어가면서 기둥을 갈아먹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가족들 얘기하면서 제가 그 백목항 걸어가는데 그 옛날에 이제 데모할 때도 그 데모 주동자는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참가자로 이렇게 나갔는데 뛰다보면 늘 제일 앞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그 선구자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 맨 앞에서 어떻게든 뛰다보면 혼자 다들 어디갔지 아니 근데 가족들하고 갔는데 그 마지막 날은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이게 그 행렬이 5천명에서 3킬로가 갔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3킬로 갔는데 저는 앞에서 네 번째 줄에 있더라고 근데 그 근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랬더니 아우 의원님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가족으로 쭉 가서 가다가 보통 계속 웃기니까 이제 찬민이 아빠하고 고은이 아빠가 시끄러워 죽겠네 아우 가족도 아니고 가족으로 끼워줬더니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제 친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데 쩔룩쩔룩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종교는 기블링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네 기블링 앞에 걷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언덕을 올라갔던 예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세상에 온갖 고통을 자기 등에 혼자 질머 메고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내 아이 하나가 아니라 온갖 고통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 하나는 우주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 아이의 고통을 이 고통을 어떻게 보세요 내가 이 얘기하면 안 울려 그러는데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죽어갔잖아요 그 하면서 내 아이가 거기서 죽어간 게 똑같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데 그거를 그럼 그 나머지 있는 아이들이 자 우리가 무슨 심령학적으로 영혼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이 기운이 엄마 아빠하고 그 기운이 연결 안 됐겠어요 엄마 나 찾아주세요 아빠 나 찾아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엄마는 누구여야 하냐면 국가여야 되는 거죠 아빠는 국가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 나라는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고서 무슨 진상을 밝힌다 저는 이제 조만간에 저희 전국구에서도 좀 얘기를 할 생각인데 이상하게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자료나 정보를 보면 국정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시장도 초동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정보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또 제가 이게 감정도 여리고 눈물도 많지만 또 유능해서 빨대들이 많잖아요 반전의 매력이에요 이게 팟캐스트는 럭비공같지 않은 팟캐스트 그 예측 가능한 팟캐스트는 당장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휴지 드렸거든요 너무 눈물이 막 계속 쏟아져가지고 휴지 드렸는데 지금 이거 만드는 김윤상 팀장도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웃겨 이러고 걸어갔어요 20일 동안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국정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체인양하지 않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이거는 공범 행각이다 그러니까 조사위가 국가가 누구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몇몇이 저 선체를 인양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선체인양을 갖고 정말 딱 해갖고 너네 국가 예산이 그렇게 없어? 선체인양 갖고 예를 들어서 10% 정도 국민 성금으로 모금하면 너네 선체인양 할래?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 이 주장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야당인 세정치민주연합이 그렇죠. 세정치민주연합에서 네. 적극적으로 이거예요 2017년 대선이 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조사위원회 얘기로 넘어가면 어설프게 조사해서 덮지 말고 그냥 싸우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제1번 조건이 선체인양인데 선체인양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잖아요 그럼 조사가 어리버리하게 끝났고 덮지 말고 그다음에 나중에 무슨 재심 청구하고 그래갖고 다시 하고 그러지 말고 아무 결론 없이 그냥 1년 6개월 만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견 있고 소수 의견 다수 의견하고 하면서 이것이 결론 안 나고 결국 이 문제는 정권교체가 돼야지 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전까지는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정권교체가 돼서 세정치민주연합의 정권을 잡으면 과연 이것이 진실을 밝혀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좀 의문 부호예요 왜냐하면 그럼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고 정말 국민을 책임져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거에 대해 신뢰를 주려면 지금 실종자 문제에 대해서 세정치민주연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 소유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체인양에 대해서 소유라는 것은 국정원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공범행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실 정도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보입니까 그 유도 발언해도 여긴 안 넘어갑니다 아니 좀 일부 하고 가셔야지 뉴스를 좀 줘야지 저거 봐 자기 이제 의도가 뽀롱이 나니까 그냥 막 승질을 내고 있어 세상에 저렇게 지나가는 게 어딨어 이 패널을 협박을 해 거의 막 뉴스 내놔 막 이런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거예요 국정원이 처음에 tv 방송을 보고 자기들 세월호 사고가 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만 파고 들어가 봐도 돼요 정말 너희가 tv를 보고 알았냐 그런데 너네가 알마나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냐 이것만 들이대면 국정원이 거짓말한 거죠 저희가 이제 보는 건 국정원 소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밝혀내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적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적어도 국정원 소유였거나 그래서 국정원 소유의 배를 유병헌 씨가 대리운영했거나 아니면 유병헌 소유의 배를 거의 국정원이 자기들 배처럼 임의로 운영을 했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네요 서프라이즈 지금까지 못 듣던 분석인데 tv가 당시에 이제 생중계가 되기는 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텔레비전은 무슨 텔레비전을 봤다는 걸까요 아니 그 사람들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9시 30몇 분에 보고 알았다 그렇다 이제 김현우 의원이 물으니까 또 9시 10분으로 올라갔다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대정부 지리할 때 보면 그때 대정부 지리했던 근거를 갖고 또 나중에 나온 증거를 갖고 퍼즐 맞추듯이 조각조각을 맞춰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걸 다 이제 맞춰보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 국정원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그 퍼즐 한 조각 정도를 제가 갖고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퍼즐 한 조각은 언제 깔 거예요 깔긴 뭐 언제 오픈할 겁니까 언제 오픈하실 거예요 언제 깔지는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4월 16일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고 4월 10일이 마지막 재판이에요 세월호 가족들 마지막 재판에 잡혀 있고 오늘이 11일이니까 어제도 광주에서 재판이 있었죠 3월 10날 4월 10날이 마지막 재판인데 그때까지는 좀 남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일주기 맞이하면서 조사위원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좀 더 압박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을 우리가 끌어가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 이건 오만이고 조사위를 압박하거나 조사위를 추동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주고 그다음에 세월호 선차인양을 그 인양이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자는 그러니까 진도 아빠들 압수수색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저 배를 끌어올리는데 돈이 없죠 그럼 삼성 압수수색하려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압수수색 안 합니까? 문제 있을 때? 네 이 사고의 단초가 되었던 세월호를 압수수색을 해줘라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좀 차갑지만 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기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들어서 배를 끄지면 내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은호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새끼가 어디 있다는 포인트까지 알고 있는데 그걸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90번 들어갔다 그러면서 거기 없다고 그러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찾아줄 수가 있냐 그러니 내가 팽목항을 떠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인트 지점까지 딱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은아엄마는 어디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아엄마 같은 경우는 더 막 미치고 팔짝 뛰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게 그 지점에 같이 있던 아이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3층이라고 한다면 1층에서도 발견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방 안에 있었으면 하는데 시신이 돼서 그 차가운 바닷속을 부유하면서 떠돌아다닐 딸 생각을 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거는 끔찍히 너무 생각하고 싶다 이거는 인간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러잖아요 우린 죽은 목숨이다 죽어야 된다 빨리 죽고 싶다 살기 싫다 근데 그게 그냥 뭐 술 먹고 우리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무슨 기자 박정호 기자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진지한 기자들이 술 먹으면 특징이 아 나 죽고 싶어 이러거든요 아이씨 오연호 월급도 안 올려주고 나 죽고 싶어 그리고 저긴 누구지 이름이 김윤상 김윤상 팀장은 팀장으로 올려주면 뭐해 월급으로 올려줘야지 월급 안 올려서 나 죽고 싶어 이런 인간은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엄마들이 우린 죽은 목숨이다 하면 그거는 아무 이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마들 사고 날까 봐 그런데 아이가 거기서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애 찾고 죽도록 애 찾고 죽겠다고 이게 이런 거죠 정치인의 그 덕목을 딱 하나로 뽑으라고 하면 공감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이러잖아요 펴달라고 내가 웬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 그 뭐 하인 여러분의 일꾼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이렇게 일꾼이 많은 나라가 왜 경제 성장을 못하지 일꾼은 뭐냐면 당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공감하면서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든요 그럼 키워드가 공감해요 이 세월의 엄마의 내가 그 300일 되는 날 그때 그때 광주에서 나중에는 그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2월 9일입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세종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 여기서 3시에 내려갖고 거기에 이제 광주에 합류해갖고 떠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또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제 세종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끝났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당대표나 혹은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언젠가는 대통령 된다 이분이 대권주자다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섬뜩하더라고 이거 정권교체 안 되는가 하고 현충원 갔다 아니 아니 현충원 가이죠 가고 그날 오후 3시에 이재정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그분이 경기도 신임교사들 연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끝내고 내려온 거예요 한 4시간 걸리니까 11시쯤에 출발한 거죠 오후 3시에 온 거예요 이재정 교육감이 제가 보는 정말 그 능력도 있고 그 가슴도 따뜻한 분이죠 정치적 경륜도 많고 그래서 오길래 제가 교육감은 잘 왔습니다 10년만 젊었으면 대권후본데 그분하고 11시쯤 넘어서 이상규 전 의원이 그때 왔었고 3시에 이재정 교육감이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이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으로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세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좀 잠시 얼굴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얼굴을 좀 내비쳤으면 300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 정치를 여전히 공학과 테크니컬한 측면으로만 보고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7년에 정권위치에 돼이죠 정권위치에 안 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저예요 복권이 안 돼기 때문에 가끔가다 문재인 후보 비판한다고 또 그 갖고 까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돼서 대통령 안 되면 저는 이제 2022년까지 죽은 목숨에 정치 못해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되게끔 하는 바람으로 이런 거 고쳐라 이런 거 고쳐라 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죠 건방지에 니가 뭔데 지적질이냐 나도 대권주자 반유를 곧 올라가니까 지적질 할 수 있죠 그리고 정 안 되면 내 방송에서 내가 지적질 해야 되는데 어쩔 것이요 내 방송은 참고로 정봉주와 정국구입니다 방송을 두 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국구랑 팟짱이랑 그럼요 좌우에 정국팟짱 팟짱국구 그래서 세월호 지킴이를 세월호 가족 지킴이 줄여서 세 가지 세 가지 그런데 이제 이 세월호 가족 지킴이가 막 출범을 했어요 막 출범을 했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래갖고 이런 거죠 그 취지가 모두 떠난 자리 마지막 한 자리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떠난 자리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팽목항에서 밥해 주는 사람들 팽목 밥하는 아저씨 또 이제 팽목항에서 하도 돌아다녔고 팽목항 거지 팽거 팽거 이런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모였는데 다행히도 문규현 신부님 그 다음 명진 스님 목사님인가 아 스님이구나 맨날 할렐루야 그래갖고 목사님인가 명진 스님 그리고 이제 저 해갖고 이제 제가 그 가족들이 제가 대표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완장차고 사고 안 칠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이제 명진 스님하고 문규현 신부님은 상임고문이나 이런 걸 해갖고 큰 병풍으로 우리를 좀 막아줘야 될 분들이고 그래서 했는데 꾸준히 사람들 관심을 갖고 이제 언제 그거 출범하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물심양면이에요 진짜로 1,000원 이상 이렇게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만 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자꾸 돈 얘기돼서 오해들을 하는데 가족들 돈 없어요 1,200만 원 선금이 모여 있습니다 1,200만 원 선금이 모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손을 안 대고 있죠 그리고 작년 연말 연초에 단체가 직접 세월호 가족들에게 기부한 후원금이 1억이 조금 넘어요 이것도 어떻게 쓰는 게 옳지 옳아야 될지 가족협의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활동한 건 누가 썼냐 하면 엄마 아빠들이 개인적으로 탄 여행자 보험 그 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그다음에 애들 대학교 들어가면 학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뒀던 적금 다 깬 거예요 그거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통장에 400만 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팽목항에 가면 그게 이제 9일이었었는데 2월 9일 2월 14일 날 팽목항에서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2천만 원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한 돈 천만 원이라도 좀 거쳤으면 좋겠다 5100만 원인가 5200만 원에 거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국가고 여러분들이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고 여러분들이 국가 그 자체입니다 그 방송을 듣고 만 원 막 5천 원 2만 원 이렇게 녹았고 5200만 원이 일주일 동안에 거친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 정말 대단한 이 국민이 지난번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지난번 명진스님 나오셔서 그 얘기 했잖아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서 정치의 무관심은 그 저질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세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데 지배하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하면 이게 자기들 나라인 줄 아니까 너희들을 제외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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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위대한 국민들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들이 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청운동 말씀하셨는데 청운동은 천막 칠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님 후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후원한 건 아니고 제가 눈탱이 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스님들 가서 눈탱이 치고 신부님도 눈탱이 치고 목사님도 눈탱이 치고 기업인들 눈탱이 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한 100만 원 그거 도와주면 일주일 지나면 천만 원 도와주고 한 달 지나면 1억 도와준 게 돼 광을 너무들 팔아갖고 어디갖고 손을 못 벌려요 그런데 이제 성직자들은 그런 거짓말을 안 하거든 여기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총무원장 자승 빼고 익셉트 자승 그렇죠 익셉트 자승 어우 억셉트 자승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이제 물심양면으로 하는 것은 몸빵으로 몸으로 와서 도와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서 도와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손을 벌려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일단 제가 딱 잡고 있는 것은 저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제가 잘못 쓰면 어떻게든 간에 이 정권이 가만 안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잡고 있는 게 제일 깔끔하다 예를 들어서 걷기 시작할 때 엄마들 신고 나오는 신발이요 저 신발을 신고 단화를 신고 나오셨어 그냥 엄마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20일 동안 걷는다는 걸 아빠들도 그냥 동네에서 신고 다니던 운동화 신고 나오셨어요 옷들도 무슨 아웃핏이라고 아웃도어 옷이라고 입고 왔는데 저거 입고 갔다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주의주의 얘기하고 엄마들한테 얘기해서 신발 좀 사라 그리고 겉옷도 좀 사라 그래갖고 그때도 200만 원 드렸죠 200만 원 돈을 준 게 아니라 물건을 사갖고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수시로 필요하고 저는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솔직히 까놓고 있으면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돈이나 이런 물질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광팔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5200만 원을 아무 이름도 내지 않고 도와줬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 지킴이 세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 두 가지 억울한 진상 밝혀주기 세 가지 안전한 사회 만들기 그다음 별책부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리고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 세 가지를 중단한다 이 가족협의회에서 이런 거죠 막상 반체를 만들어 놓고 막상 활동하겠다고 하는 우리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권력이 돼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런 단체들 많죠 완장병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뭐라고 당신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살 테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명 저는 콰이광의 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콰이광의 영국군 장교가 철로를 놓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철로를 통해서 일본 제국이 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고 자기는 공학도고 그리고 자기는 이 공병으로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철로를 놓는 데만 그 자체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세 가지 조직 논리에 빠지면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별책부록 그리고 별책부록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가족협의회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가족은 원하고 어느 가족은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공식 사단법인인 가족협의회가 원치 않으면 즉각 중지하는 겁니다 활동을 자 이 세 가지에 함께하고 싶으면 또 5,400만 원 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진짜 세 가지 회원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은 나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곧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니까 세월호 가족지킴이 금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에 17개 집 두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가족들을 하는 기본 활동 말고 17,8개 지부를 다 만들 거예요 가족지구를? 아니 세월호 지킴이 지구를? 네 지구를 왜냐하면 세월호 지킴이는 서울에서만 하냐 세월호 가족지킴이 그래서 지방에서 하고 싶은 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월호 타이틀을 걸고 만들어진 날짜가 100개 가까이 돼요 벌써? 그럼요 그런데 유명무실화 돼 있어 이분들을 연락이 되는 분들 연락이 안 되는데도 또 반이에요 네 이분들을 묶어서 정말 우리가 세월호 가족지킴이 단체들의 연합을 한 번 또 만들어보자 국가가 하지 못한 역할을 국민들이 그렇죠 하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국민이 국가고 그 국민이 권력이에요 네 권력이 뭉치는 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뭉치다 보면 이런 게 아름아름 모여서 정말 정권교체 할 수 있는 진정한 딴딴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세정치 민주연합으로 넘어가는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비정한 인간으로부터 정의로운 인간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는 거죠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네 더 이상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서 짐승은 뭐 구체적으로는 뭐 쥐라든지 무슨 동물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은유적으로 네 은유적 표현 그렇죠 비유의 달인 쥐는 직접적 표현이죠 네 쥐 잡자 이건 직접적 표현이야 이런 거 말고 은유적 네 쥐 같은 동물을 잡자 비유 그렇죠 쥐 같은 동물을 잡자 아 쥐처럼 생겼는데 쥐보다 더 비열하고 더 갈팡질팡하면서 아주 야비한 행태를 보이는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인간 쥐처럼 생겼으면서 특정인간 특정인간 알겠습니다 이인간 저인간 말고 이인간 할 때 그 특정인간 특정인간 알겠습니다 이모인간 거기까지 해 알겠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많은 청취자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윤선의 팟 짱 아니 그나저나 청담동엔 또 왜 갔어요 청담동에 깃발을 또 왜 꽂으셨어요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극피상이면서 여의도에서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청담동 89-10 89-10 네 주소지인데 청담동의 한복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청담동에 전국구 벙커를 오픈해요 오 여기서 빵빠래 좀 해줘야 되겠어요 빵빠빠빵 빵빵빵빵빵빵방 이 중담동 전국구 벙커는 그 뭐냐면 단군이라 최초로 진보의 강남 점령에요 진보의 강남 점령 네 그냥 강남 진출이 아니야 점령이야 점령 점령 문화의 중심부 청담동에 전국구 벙커好像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강남 좌파를 다 모이는 거야 그런데 강남 좌파를 동교했던 분들 중도파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실제로 많아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동관이라고 그러죠 다 명품관이 됐으니까 거기 3층에서 내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50대에 가까이 됐는데 딱 몸 관리도 잘했어요 몸짱이잖아 그 아줌마가 딱 놀라더니 어머 의원님 그러더니 강영역집에서 사진 좀 찍자고 내려서 저는 4층 가는데 3층에서 내려갖고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팬이에요 나 홍성도 못 가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 그래서 저렇게 나이도 좀 지긋하신 세련된 아줌마가 팬이라고 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사색이 되지? 아주 아름다운 20대 여성들이 그럴 때도 가만히 있던 여성이 우리 집사람의 영부인 아니에요 송지 영부인 송지 영부인 사색이 됐더라고 영부인 김치 영부인 김치 아 잘했어 PPL 영부인 김치 정말 맛있어요 여하튼 사는 김치가 엄마 김치보다 맛있다는 게 아니 됐어 빨리 왜 이거 시간 길어지면 안 돼? 나 달래 그런 거냐 끝났네 아니야 50억 원 땐 그래서 그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갔어요 그 아줌마가 아 진짜 처음 듣는 얘기에요? 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에요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려오면서 당신 정말 잘해야 되겠다 왜 그랬더니 저 아줌마 저 에르메스 백 얼마인 줄 샤넬인지 에르메스인지 백 얼마인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청담동에서 2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잖아 청담동 명품관 가면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개념 없이 살 때 그럴 때는 거기 점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인사래요 얼마나 거길 자주 갔으면 제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가는데 가끔씩 저하고만 가죠 저 아줌마가 들고 있는 저 핸드백이 샤넬 한정판 2억짜리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들고 있는 가방이 들고 있는 백이 옷차림은? 그러면 옷차림이 몸에 두른 게 한 3, 4억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조금 과장해서 10억 이상 저 옷에 걸친 게 그분이 정봉주 팬이라고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도 팬이라고 하니까 저 정도면 진짜 준 재벌 집안이다 그런 데서 당신 팬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엄한 여자들 눈 돌리지 말고 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전국 방송도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해 이걸 해 그렇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서 늘 35% 40%가 나오잖아요 이분들 진보진영이 있거든요 강남에서 서초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유세를 강남에 안 가 아예 안 가죠 어차피 저 사람들은 안 찍을 사람 안 찍을 사람 강남에서 막 열불이 터졌고 제가 그때 한명숙 방송하고 있을 때 한명숙 TV 열불이 터졌고 저희한테 막 연락이 들어와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거기를 정확한 기억은 통계가 모르겠는데 두 번 왔다고 제가 두 번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강북에서 굳은 자 먹고 이분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남 가서 진짜로 우리에게 열광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낙곰수 때문에 떡이 됐지만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시장 재보궐을 선거할 때 제가 교보문고 앞에서 갔거든요 네 금요일 나갔는데 그 전날 아 제가 토요일날 갔나 그래요 근데 그 전날 조국 교수와 손학규 대표가 전 대표가 강남역 사거리에 왔어요 그때 한 100명 150명 모였어요 제가 교보문고를 딱 갔더니 1500명이 모인 거야 조국 교수에 대한 디스도 꼼꼼히 해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그 150명 왔던 사람들 여기 다 왔겠죠 물론 와서 봤더니 막 마이크 잡고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마이크 잡으면 들이 까대잖아 재밌어 그러다 그냥 가슴에 딱 돌아갈 때 보면 뭔가 가슴에 뜨거운 불기둥으로 안고 가는 것처럼 이런 감동이 있어야지 근데 어디서 콧물이 나오냐 내 거짓말을 할 때 콧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반은 강보에 있었어도 반은 강남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왜 이걸 포기하고 가냐 그게 북촌에서 오픈할까 그 북촌역이 청운동 거기다 오픈할까 청담동에서 오픈할까 그러다 청담동으로 간 거예요 청담동에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역구는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지역구는 그래서 이제 청담동 거기는 뭐냐면 자유를 향한 여정이에요 자유야 컨셉이 자유 민주 이런 거 아니에요 자유 자유주의 A journey to A journey for freedom 영어가 된다 여기 오마이뉴스가 영어니까 나도 영어가 원래 영어학원이잖아 그렇죠 영어학원 미국에서도 오래 유학을 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불어발음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거를 기점을 해서 전국의 33개를 오픈할 거예요 전국구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전국구 카페? 이거는 그냥 전국구 벙커예요 벙커 전국구 벙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근거지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양심 펀드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요 3월 16일서부터 양심 펀드는 또 뭐예요? 양심 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죠 그러니까 펀드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날아간지 모르는 게 아니고 재정 공제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재정 공개는 다 못해요 왜냐하면 펀드로 들어온 돈 그 다음에 그냥 또 달리 제가 있는 돈이 섞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요 원금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연 3.3% 이자를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들어온 돈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이 벙커를 만드는 공익적 사업에 쓰고 만약 안 되더라도 이 정도 발환할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하지 말자 그러지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이 많이 모이는 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청담동 하나만 열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픈할 거기 때문에 노원 벙커 하겠다고 벌써 또 장소 확보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주에도 또 연락이 왔어 전주 200평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근거지를 갖고 있으면 대선에 설사 지들에도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표 찍고 진 다음에 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잖아요 표 찍고 돌아가도 우리끼리 모여서 또 다른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청담동 전국구 벙커는 일단 한 15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의 공간 그 다음 공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튜디오 전국구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빌려줘요 돈은 무조건 받지 얼마 받아요? 싸게 받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다 싸게 팟짱보다도 싸게 막 디스하는 거야 그냥 다친 대로 아니 근데 그게 언제 오픈해요? 3월 25일쯤에 25일서부터 3월 말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요 청담동에 놀러갈 일 생겼다 그럼요 얼마나 다 그리고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기가 편해요 왜냐면 온천지가 다 발레파킹이니까 아니 근데 청담동에 커피 마시러 가려면 커피값도 비싸지만 일단 10억 원 둘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 가도 돼요? 그럼요 커피값은 뭐 3,500원 4,000원인데 그래요? 청담동 원래 커피값 되게 비싸잖아요 예전에 제가 제가 예전에 수경스님하고 문규현 신부님 표지사진 찍으러 청담동에 간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아프리카 사진 주로 많이 찍은 사진작가 이재라도 갔어요? 아니요 이재라도 근데 왜 아프리카가 나와? 아니 그 박종이재라도 갔어? 그 김중만 씨 있잖아요 김중만 씨가 그때 이제 사진작업을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튜디오가 청담동에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커피를 딱 시켰는데 9,000원인 거예요 그럼요 요즘 조금 떨어졌고 한 7,000원쯤 돼요 수경스님이 이 도둑놈들 이 시커멀 물 주고 9,000원이나 받는다고 되게 오래전 일인데 요새는 얼마예요? 요즘 조금 떨어졌고 한 7, 8,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반값 3,000원대 네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 청담동은 또 밥 먹으러 가면 만 원이에요 그거하고 식당도 만들었어 우리가 아 진짜요? 그럼요 벙커 밥상 벙커 밥상? 네 가정식 백반 그거 한 6, 7,000원 받아갖고 해요 그것도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 20명이면 20명 가서 식사하면 점심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6,000원짜리 먹으면 12만 원이야 그럼 낫네 그게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엔 직원용으로 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밥 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식당도 같이 해요 거기 벙커 밥상 그러니까 밥상에서 팔아서 임대료는 좀 여기 오마이 뉴스 보다 좀 비쌉니다 네 비싸죠 임대료가 비싸요 청담동 한복판에 1층 1층? 1층 세게 가는 거예요 그냥 세게 간다 그럼요 근데 그 청담동에서 살아남기도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이를테면 어떤 진보의 거점을 청담동에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만 너무 부자들만의 공간으로 정봉주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안 들으셨어요? 어떤 거요? 숨죽여 사는 35%가 있다니까요 숨죽여 사는 35%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또 나와요 여기 그리고 컨셉이 이거예요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니까 진보 보수 없어 자유롭게 와서 그냥 놀고 전체 그 강의실 공간이 이 150평이 다 카페도 됐다가 다 식당도 됐다가 누가 또 파티한다고 빌리면 파티도 줬다가 생각해보세요 올 크리스마스 12월 24일날 청담동 벙커에서 정봉주가 크리스마스 파티래 크리스마스 엄청 기다려지잖아 여기서 뭔 지랄들을 해야 될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비싼 카페들 많거든요 비싼 바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점심때만 딱 밥집을 해요 그래 하중이 카페야 7시 반 넘어서는 강연장이야 또 10시서부터는 뒷부리 하려고 하면 다 비싼 집이니까 10시서부터 2시까지는 또 술집이야 5만 가지 그래서 내가 어느 아나운서한테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방송국 아나운서한테 쫙 설명했더니 정봉주 하고 싶은 거 다 모아놨네 사실상 이게 다목적 살롱이야 그렇죠 프랑스 시민혁명 시대에 살롱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토론도 안 들었죠 지금 역시 오마이뉴스 이름이 뭐죠 정의자가 장윤선 시문화라고 하려고 그랬지 이른바 네거티브 광고기법이라고 옛날에 지하철에 시문화나 이런 게 광고판이 있으면 그 광고회사 직원들이 다니면서 눈을 담뱃구멍을 다 찔러놔요 파나플렉스 이거를 예쁜 시문화는 안 쳐다봐도 눈이 찔린 눈이 없어진 이게 막 누가 담뱃불로 찔른 그 광고판은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 광고기법인데 장윤선 기자 하면 사람도 장윤선 기자 기억을 못해요 이름이 뭐시죠 이러면 딱 같이 기억을 하는 거지 그 고마워해야 돼요 저한테 그런데 이 살롱이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휴머니즘 개몽주의 이 살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 살롱이 막상 모인 사람은 아주 조그매요 자장면 컴플렉스 때문에 조그매요 그랬네 어느 아나운서 뚱집에서 만났는데 자기 남편한테 자장면 드시겠어요 맛없겠네요 거북해 그래서 우리 옆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자기 우리 잠뽕 먹을까 잠봉이지 잠봉 잠봉이 아니라 이게 청담동이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방송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청담동에서 큰 음식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수구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16446785 대리운전 바꿔라 그걸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요 의원님 우리 회장님 지시사 다 바꿨어요 16446785 외우고 다녀요 16446785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장님이 바꾸라 그랬대 70이 넘은 그게 진보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맨날 새누리당만 찍어요 왜 그래 근데 전국구 방송이 애청자래 이런 방송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전국구에 출연할 때 그때 제가 그때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캠프에 취재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국구에 잘 들었다고 신문화 기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겼냐고 정말 신문화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깜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더 들어 네 그래서 박지환 씨 친구들은 다 들어요 그래요? 네 박지환 씨 친구가 듣고 내가 그 난방열사 디스하지 않았거든요 그땐 너 디스했다 빨리 들어보라고 난방열사가 저한테 전화해갖고 오빠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랬더라고요 들어봤으니까 아니 그래 뚜껑 디스 안 했는데 어쨌든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살롱에서 시작됐어요 살롱의 토론 맞습니다 살롱의 대화 살롱의 소통 대화나 소통은 다 공감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공간에서 그 위대한 인류사에 프랑스 혁명이 태동한 거예요 총담동 벙커가 들어오게 되면 총담동이나 강남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우리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또 진보 진영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진영이기 때문에 폼만 잡고 우리끼리 정권교체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아까 얘기했던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넘어갈 건지 이런 걸 끊임없이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국에 33개 이게 왜 33개냐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이 33명이야 그래서 33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태동이다 그래서 전국에 33개 31개 할지도 몰라요 다 꽉 차갖고 그럴 때는 LA에다 하는 거야 LA 동경 다 유권자니까 그렇죠 그럼요 해외로 나갈 길이 막 있는 거야 이 얘기 듣고 프랑스 파리에서 또 연락 올 수 있어요 파리에 유럽의 복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파리에 얼겠다 돈은 내가 다 될 테니 몸만하라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은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에 도대체 한국이 격조 있는 사회인가에 대해서 지식인 사회에서 통렬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국판 벌리고 부채춤 추고 난타 공연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구분 없이 막 하는 게 뭐냐 이런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격조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사회혁명을 꿈꾸는 토대를 청담동의 살롱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네요 의식혁명이에요 의식혁명 혁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거티브한 건데 좀 부정적인데 의식이 점진적으로 개혁이 되기에는 진보 보수가 너무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말 인간적인 사회에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혁명이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없이 어떻게 의식혁명합니까 맨날 그 파짱 열심히 하고 전국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 들은 내용을 갖고 토의하는데 3척에서요 세정치 민주연합 청년당원들이 전국구 방송 나온 걸 듣고 토론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밑에서 돌려보던 무슨 의식화 교제처럼 이 팟캐스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척에 크진 않지만 이런 공간이 하나 살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국구 벙커가 있다고 거기 모여갖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보수진영 사람인데 야 너네 맨날 가끔 빨간 짓 하냐 빨간 짓 하나 그러면 오징어 있는데 먹으러 와라 오징어 있나 오징어 먹으러 갈까 그 오징어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소통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나이가 지금 50 몇 세인지 기억이 안 나 잘 근데 살면서 자주 까먹어요 맨날 서른여섯이라고 뻥치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살면서 좋은 아이디어 아닌 건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오나 했어 저 깔때기가 아니 정봉주 당신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동쪽에서 해떳다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취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좀 생략해 주세요 알겠어요 정청래 이런 걸 배워갖고 지겨운 깔때기 막 들이대 재미 하나도 없어 정청래 요즘 나와요 여기 나오죠 가끔 나오시는데 뭐 좀 고정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고정? 고정? 고정하라 그러세요 최고위는 할 일 더럽게 없나 보네 여기로 와갖고 그냥 방송에 나오고 있고 하여튼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 나오면 몇 번 듣는데 자기 나오면? 이제 정신질환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자기 거만 듣는 아니 마지막 날 행복한 거 가는데 이제 막 온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근데 20을 단식하니까 자기는 그 기억밖에 없거든 사람들이 다 그거 갖고 알아줄 줄 알았던 거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정봉주한테 오빠 오빠 그러니까 뭐야 난 단식했는데 세정치 민주연합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정청래 의원이요? 그럼요 전국구가 만든 최고위원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엄청 뛰어줬잖아요 두 번이요 두 번이요 처음에 왔을 때 약속까지 했어요 그 두 번째 나왔을 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코치까지 했어요 남 얘기 절대 안 듣는 인간인데 듣더라고 최고위원 되고 싶어서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세월호 참사 330일째 되는 날 정봉주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세월호 얘기부터 그리고 또 청담동 살롱 얘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재밌었고요 의원님하고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즐거운 정치를 의회에서 언제 보죠? 10년 뒤에? 아니 그냥 곧바로 가까운 데서 봐요 청와대에서 보죠 제가 이제 세월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양사상에서 인간의 네 가지 감정을 인의의지라 그러잖아요 인은 측은지심이에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공자 명자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차도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아장아장 교 갈 때 깜짝 놀라서 놀란 마음으로 그걸 데리고 오는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산상수훈 10개 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근데 이 산상수훈 그리스도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같은 시기 BC 5세기 때 2500년 전이죠 공자도 똑같은 얘기해요 기소 불력 물시 여인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도 마라 그럼 이게 인류 역사상 핵심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족을 잃었어요 명진 스님이 동생을 잃었잖아요 74년 2월 22일 날 명진 스님이 그 가족 자기 동생의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내가 가족이 희생됐으면 내가 잊고 외면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 세월호 가족들에게 네 가족의 일을 그만 잊으라고 하느냐 이제 그만 덮자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이 이제 그만 잊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월호 문제는 그냥 사고이고 그냥 진실을 밝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사는 순간 끝까지 함께 마음에 담고 가야 할 우리 국민 아픔이고 대한민국의 슬픔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정하시죠 여기 고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천명이요 8천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Bye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